네 안녕하세요. 남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저런 남하의 체험이라 되게 떨리는데요. 그래도 저희 측인 지혁씨가 옆에 있어서 저희처럼 진한 여정을 나누는 분들이 가요계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우주에서 제일 다정한 투샷을 보여주고 계시죠? 아아악! 그리고 호리라 내가 바라는 절친은요? 아아악! 네 역시 절친 투샷을 보니 정말 어멍 어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선할 부분도